이세화, 거뜬식품 찬역 미국에서 미대 다니다가 경영수업 때문에 입국했고 경남지역 공장 이전 관련해서 폐기물 처리 단가를 알아보러 온 거야 유일 유능입니다 링구 형님의 맨팔 오른팔 양팔 양팔은 소중해 아 그리고 우리 브로맨님 예 한모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종목은 도리지코 땡으로 자 이 펜은 어찌 될 것이냐 오시는 길 괜찮으셨어요? 여기가 너무 외져서 들어가시죠 여기 아아는 없어요? 요즘 누가 믹스 마셔요? 사장님? 상무이사 심경화입니다 사장님은요? 오시고 계세요 잠깐 통화 좀 할게요 그럼 안녕? 걔는 뭐 이렇게 그럼요? 안녕 glos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